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에이비버 과학과 신학연구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광고 수입이 가능해져서 모든 영상에 광고를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광고 수입 전액은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 학기 지급하는 도서장학금 외에 광고 수입도 포함해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면 스킵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30초 이상만 봐주시면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장학금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우측과 하단에 광고가 뜨면 클릭해 주시면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봐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광고도 시간 될 때는 조금 봐주시거나 클릭해 주셔서 이 수입 장학금을 만들어가는 데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양질의 컨텐츠로 이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언제나 조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과학과 신학 분야에 건강한 지지도 쌓아가고 그리고 장학금도 계속 늘어나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